아, 락스로 해야겠다. 뭐라고? 락스가 좀 하얘지잖아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락스... 락스 안 돼, 락스 안 돼. 안 돼, 안 돼. 너무 세. 잊었어. 잊었어. 아, 이렇게 힘들어, 아저씨. Scott 모모가. 따라하면 안 된다, 아버 differentiation. 진짜 따라하시면 안 돼요, 진짜. 야, 하얘진다. 하얘지지. 가죽까지. 가죽도. 이게 영웅이구나. 우리는 영웅을 이해할 수 없어. 이제 고량주 이게 50도짜리란 말이야. 이걸 이제 해서 싹 하면 박혜리아들이 죽겠지. 근데 원래 위대한 발목품이 이렇게 나오잖아. 왜, 왜? 왜? 꺼죽이 이제, 꺼죽이 오래돼서 떨어지더라고. 아, 뭐야 이거. 그게 뭔지 알아 오빠? 저거 가죽 쌍 녹아서 다 떨어지는 거야. 저게 형, 저거. 얼마나 특한데 저게. 야, 저게 뭐 약술물이 아니야. 놀랍기도 손이 좀 괜찮아. 아, 손이 각질이 좀 떠나나. 어, 그랬나 봐. 형 진짜 저거. 아직까지는 괜찮아. 야, 화체를 하면 세균은 한 마리도 없다네. 어휴 씨. 손에 다 묻은 거 봐, 저거. 어머머머머머머. 저 아내가 저렇게 생겼구나. 보고 싶어. 이게 뭐야 이게. 아니, 뭐. 우기 웃는 자네. 이제 내가 또 정들게 고쳐서 처벌이 안 하려고. 아, 락스로 갈아버렸네. 어, 락스타야. 락스타야, 정말. 이거 락스타다. 정말 락스타야, 직접. 그리심 attribute. 그리심ност 그位置. 불신 caramel을 만들어 놓았던 하루 entity. дж